바로 들어가네요, 또 한바카츠. 엄청 크다. 배 덩어리예요. 무섭다. 소스가 너무 예뻐요. 어머, 수채화다, 수채화. 위에다 소스 쫙. 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. 한 발은 준비해야죠. 맞아요. 한 발 까치입니다. 한 발을 어떻게 먹을까요? 한번 장면을 봐볼까? 육즙다, 육즙.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. 육즙이 이렇게. 말 그대로 딱 한 발 같이 나. 한바카츠 케이크 맛에. 그 겉에 딱 그냥 튀김결이 있는? 이게 진짜 겉바속초리네. 자, 수영 한 발 같이 봐요. 이야. 어머, 얼마나 맛있으면. 대박이다. 아, 대박. 침 넘어간다. 그리고 저는 한바카츠 안에 조금씩 오돌토돌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. 맞아. 약간 오두둑오두둑뼈처럼. 돈까스와 다르게 새로운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좀 더 부드럽고 씹는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바카츠. 매콤한데 치즈라서 그런데 좀 부드러운 것도 있어. 약간 크리미하면서 치즈맛도 나면서 매콤하면서 호소해. 이거 끝났는데? 제 것도 있어요? 네. 호소 주셨어요? 그래요, 드세요. 괜찮아요. 자, 이거 먹으면 2인분 인정. 맛있지? 안 맞습니다. 응?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. 왜요? 저 야구선수 때문에. 응, 야구선수. 아니야. 먹는 속도를 보니까 장난이 아닌지. 네. 저희. 사장님. 저희. 또 주문. 주문이요? 주문 들어가나요? 카레우동 3개 주세요. 카레우동이요? 어? 뭐라고? 뭐라고? 자신 있게? 3개 달라고 그랬는데 뭐? 카레우동 3개 달라고. 아. 3개 주세요. 3개. 2개. 카레우동이요? 카레, 카레우동 3개요.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빨리 해 드릴게요. 와, 너무 푸짐해. 쓰다 보세요. 무슨 떡갈비처럼. 얼마나 푸슬푸슬할까. 한박 스테이크를 덩어리로 먹네요. 자, 한박 스테이크 클리어인가요? 자, 수다 한박 파츠. 클리어. 수다가 너무 빠른데요. 어느 거 못 봤는데. 벌써 다 먹었어요? 모르겠어. 자, 수양 한박 같이 봐요. 수양이 한박 파츠 위에 샐러드 위에 한박 다시 덮어서 지금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머, 들어가요? 저건 좀 흑한데. 수양. 가요, 가요. 가요, 가요. 이런 일이 있어요. 수양은 점점 더 느는 것 같아. 엄청 부드럽나 봐. 수양 한박 파츠. 클리어. 진짜 너무 재밌어 anymore. 고마워. 고마워. rs. ọ금신 건배 pub, 소울같이 prosecutors CUTSDeleteِ 축규칙을 veure 바 Rule 2. 고마워.